오늘 하루 종일 명상 컨퍼런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 불교에 관한 다양한 말씀들 실제로 수행하면서 느끼는 여러가지 방법들에 대한 좋은 말씀들을 들었는데요 오늘은 저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삶을 살면서 느끼는 여러가지 문제들과 명상을 하면서 생기는 또 다른 여러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대처해야 될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Many good words that benefit our lives In my case I will present a little different from a different angle In the course of life we face some kinds of problem There are many people who practice meditation now and they face some problems arise in between I will deal with it how to resolve these problems in life and problems in meditation. 특히 팬데믹 상황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일상의 삶에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에 대한 요청도 더 많이 늘어나고 있죠. 이 팬데믹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상의 삶을 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방역에 대한 요청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역에 대한 요청을 배우고 있습니다. 감염병 상황에서 모든 분들이 다 고통스러워하지만 특히 좀 더 고통을 많이 받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든다면 가정에서 새끼 밥을 차려야 되는 가정주부들 그리고 사회적 관계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들이 있죠. 직장 생활을 했는데 직장 생활을 하지 못하는 분들 세일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매번 사람을 만나서 그분들과 접촉하면서 생계도 유지하는 분들 또 학생들처럼 집단으로 만나서 교육을 받고 상호관계 속에서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가야 되는 분들에게는 특히 더 고통스러운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상황은 많은 사람들이 하지만社会에 더 많은 사람들이 더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들은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학생들은 학교에서 hire her husband went to work but now they have to stay home and take care of all your families could three meals a day but there are many jobs in which social relationships are important some people myself salesmen they have to meet many people and in their jobs but now they cannot do it so they suffered more 그와 반대로 조금 더 이 위기들을 쉽게 넘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술가들 그리고 작가들 또는 자기 자신의 일에 몰입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조금 더 고독한 작업을 하는 분들은 이 위기들을 비교적 잘 넘기는 것 같아 보이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생기는 듯 합니다. 다른 한편, 다른 사람들이 쉽게 지나가게 이 상황을 최대한 지점으로 고정한 한 판단에 의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이, 작가들이나 작가들, 기술의 공간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혼자서 일어나고, 저는 자신감으로 즐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팬데믹을 이 상황에 어려움을 수 없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기회를 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좀 더 고통스러운 시간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들이 전환의 계기가 되는 이런 차이들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것이 물리적으로 우리들의 생활 반경을 좁히고 그것 때문에 오는 정말 물리적인 고통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좀 더 깊이 심리적인 문제에 들어가 본다면 좀 다른 요소들이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가 중요했던 분들에게는 사회적 자아가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소통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을 형성하는 부분이 자신의 삶에서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이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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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회적ologie 전체육시키세요 gracias, 여러분이 보통 성혜 Speaking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사회적 자아의 문제를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 자아가 어떻게 형성되는가 예를 들어 가정주부들의 경우 그동안 자신의 삶에서 해야 했던 주부의 역할들이 문제가 되었을 때 그것들을 밖에 나가서 동료를 만나거나 이웃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환기하고 다른 주제로 돌리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곤 하였습니다 If you move on to the problems of social self, how does the concept of social self formulated? In case of housewives, during their normal life when their rules as housewife has some conflicts or problems, They go out and meet other people or other housewives and they share their problems. And from this conversation and social contact, they have change of air and they can resolve their problems. So, for these pet people who have strong social concepts, they are prone to measure themselves against others. So, when they compare themselves against others, if they think I am better, I am superior, they get some satisfaction. And out of this satisfaction, they can overcome their other problems. And people who are actively involved in social life or those people who want to get a job, they want to show, they want to prove their worth, their identity through how much they can achieve in social life. 제독 한인, 철학자인 한상철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사회는 성과 위주로 하는 사회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스스로 성과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지요. 이런 강박관념들이 우리들의 고통을 좀 더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 속에서 내가 무엇을 성취하는가, 특히 남들과 비교해서 어떤 부를 소유하고 있는가, 어떤 성과를 가지고 있는가가 우리들의 자아 이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팬데믹 상황이 되면서 내가 원하던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가질 수 있었던 장점들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죠. 이건 역시도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야기하는 그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가정주부들은 자신의 삶에서 갖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밖으로 풀어내기도 했군요. 또 직장생활을 하는 분들은 자신 내면의 문제보다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성과들과 자신이 보여주는 사회적 관계들 속에서 어떤 문제의 해결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회적 자화 또는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드린다면 우리들이 생각하는 우리들의 자화는 대부분이 자기 사랑을 통해서 만들어낸 상상의 산물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들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나은 존재라고 생각하고 우리들이 뭔가 우수하고 좋은 점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If you go into deeper, the self, self-identity usually comes from self-love. And self-identity is formulated usually through our imagination. Most of us think that I am a better person than others. And I have a lot of good points and superiority to others. 또 반대로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굉장히 모자라고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죠. 하지만 그 심리적 기지에 들어가서 본다면 사실은 자신이 되고 싶은 이상적인 존재에 비해서 현실적인 자아의 모습이 그에 미치지 못할 때 자신에 대한 비하, 자존감의 저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On the other hand, there are some people who think I am weaker than others, I am lower than others. But if you go deeper to their psychological mechanism, they have their ideal self they want to be. But at present, the way they act and they say is below their standard, below their ideal self. So they do this self-degradation. 반대로 예술가들이나 자기 자신의 문제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회적 자아보다는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그것을 좀 더 깊이 알려고 노력합니다. On the other hand, if you look at artists, they usually concentrate in themselves, focused in themselves. So they try to see the way they are, they try to see themselves as they are, and they try to know themselves in more deeper dimension.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고 특히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받게 되는 여러 가지 고통들로부터 좀 더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명상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명상을 실제 하기도 됩니다. 또 오늘과 같은 컨퍼런스에 관심을 가지고 오신 것도 바로 그런 원인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That's why more and more people have show interest in meditation and actually more and more people practice meditation and even today many people participate this virtual seminar and it's the result of this phenomenon. 이상화된 자신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자신을 본다는 것, 과연 명상을 통해서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So, to see your real self as it is, not the idealized right self from your imagination, how can it be possible through meditation? 그런데 먼저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명상에 대해서 갖는 오해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So, before we move on to this, first of all, I'd like to share with you that there are some misunderstandings about meditation. 많은 사람들은 명상을 통해서 마음이 편안해지기를 바라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성과 주체라고 하는 아까 많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우리들의 두뇌작용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위해 명상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On the other hand, there are some people who meditate to have a better performance and to facilitate their brain function, they do meditation. 명상을 하게 되면 그런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명상의 진정한 목표가 그런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명상을 통해서 고요한 마음을 경험하고자 합니다. 특히 선정의 깊은 몰입체험은 그 어떤 것보다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즐거움의 경험이고 그래서 그 경험을 다시 한 번 반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명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So, many people want to experience a calm mind from meditation. They want to experience absorption from jjana or concentration. And if you can enter this samadhi, you will have this joy or happiness. And many people practice meditation to repeat this experience. 물론 그것 자체가 명상의 효과가 아니라는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명상은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So, all of these are the effects we can enjoy from our meditation practice. But to say you bluntly or simply, I think 명상의 meditation is to learn the way to live my life differently from what I have lived.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는 방식들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삶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 원하는 방식의 삶과 자신을 일치시키려는 노력을 합니다. So, usually when we live in daily life, we have this life we want, the lifestyle we want. And we consistently strive to match these two, match my present lifestyle with the ideal lifestyle. 하지만 명상은 바로 그런 것들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들이 끊임없이 이상화시키고 또 그렇게 욕망하는 대상에 다가가가고자 하는 그런 식의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But meditation is to change this mode of thinking. Usually we try to go close, approach the object we idealize or we desire. But meditation is to change this mode. 그렇기 때문에 명상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명상 과정에서 얻어지는 새로운 체험들에 관심을 가지고 그 체험이 명상의 목표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So, many people have new experiences in the course of meditation. and they think this is their goal of meditation practice. 그리고 어떤 명상을 어떤 기능 내지는 테크닉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마음을 조작하면 자신이 원하는 마음의 상태에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죠. And still some others regard meditation as some kind of function or technique. So, if you manipulate your mind in certain way, you can enter a special state of consciousness. That's what they think. 그래서 참선은 특별한 경험이 되고 참선하지 않는 삶은 일반적이고 평범한 삶이기 때문에 그 둘 사이에서 또 괴로워하는 그런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So, in this way, meditation becomes a very special experience. And for those people who don't practice meditation, they live just ordinary mundane life. And facing the gap between this special experience and ordinary experience, some people suffer again. 그래서 특별한 경험을 한 분들 가운데는 좌선만 집착하고 그러한 몰입된 체험을 반복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So, for those who had this special experience during meditation, they want to stick to sitting meditation only. And they are obsessed that I want to experience this absorption state, state of concentration again. So, for example, 명상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진동이 온다든지 또는 어떤 감정적인 폭발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감정적 폭발 이후에 굉장히 마음이 후련해지는 카타르시스적인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굉장히 고요한 마음의 상태에 들어서 시간과 공간이 완전히 사라진 듯한 그런 선정의 체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Okay, during meditation, diverse experiences can happen. Some people experience some kind of vibration, and others experience a surge of emotion. And after this surge of emotion, they kind of feel calm from release of this emotion. And some people enter a very calm state of mind, and in this deeper level of calm state, a time and space disappear. 그런 상황들과 일상적인 삶이 대비되어서 일상적인 삶은 훨씬 더 복잡하고 번뇌에 가득 차고 그래서 일상적인 삶을 버리고 더 고요한 명상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도 갖게 되고 그래서 계속해서 안는 것에 집착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생기곤 합니다. So, once you experience this special experience, you think ordinary life doesn't look very attractive. So, ordinary life is very complex and full of afflictions and defilements. So, you want to do away with ordinary life, and you want to just maintain this calm, meditative state. So, these people really, really cling to this acidic meditation and this cling to absorption meditation absorption state too.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면, 잘 살펴본다면 과연 그때 우리 마음은 명상의 마음일까요? 아니면 번뇌의 마음일까요? So, let's take a closer look at this state. At this state, is this state of meditation or state of affliction? 사실은 그것은 번뇌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매나 몰입 상태를 집착하는 그런 마음이니까 그것은 번뇌의 일종이죠. In fact, I can say it is a kind of affliction or defilement because this person keeps clinging to, keeps attached to this state of samadhi and concentration. 그래서 다시 또 그 체험을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더라도 쉽사리 그 체험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체험 자체는 고요한 마음일 때, 번뇌가 없을 때 이루어지는데 그 체험을 하고 싶다는 마음은 번뇌의 마음이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명상을 하면 할수록 일이 잘 되지 않고 고통이 더 심화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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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정말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 삶의 체험에 대한 집착하는 마음을 알아차려야 되고 그 마음이 나의 번뇌의 하나라는 것을 알아차려야만 합니다. 그런 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상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을 바꾸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우리가 욕망하는 것, 원하는 것,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해왔고 또 남들과 비교해서 좀 더 우위에 있는 삶을 누리고자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상을 하면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그 명상의 체험을 대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난다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의 삶의 일은 We desire something and We want to get something we want to get something we want. And we want to occupy a position superior than others. In this kind of mindset, we get into meditation and we want to do meditation better than others. 따라서 삼매를 또는 선정의 체험을 대상화하면 안됩니다. 삼매는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 마음의 상태가 달라졌을 때 비로소 삼매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삼매가 나의 삶을 바꾸는 힘으로도 또 다시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삼매를 또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들이 준비가 되었을 때 말하자면 삼매를 삼매의 마음 상태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 상태를 바꾸었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었을 때 삼매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래 앉아 있는다고 더 깊은 삼매에 들어가는 것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얼마나 고요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가가 삼매의 경험의 깊이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상은 특별한 경험이 아니고 우리들의 마음에 한 단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의 마음입니다. 일상적인 삶에서의 마음이 다르고 명상할 때의 마음이 다르다면 그 둘이 이렇게 나누어진다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명상을 할 때나 일상의 삶에서나 하나의 마음, 하나의 태도로 가야만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삶에서 우리가 평소에 생활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음을 고요히 하고 또 욕심을 버리고 번잡한 일들을 만들지 않는 것이 필요하죠. 평소에 이자의 삶에서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고요히 하고 더욱 Susan's энергии 주의 낭비에서나 종목하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고요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고요히 하면 더 고요히 하는 만들어내려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고요하지 않으면 더욱 정도 더 고요히 하고 King's Mind을 잊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고요한 마음, 편안한 마음을 갖는가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평상시의 삶에서 자신의 무언가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자아, 남들과 비교하는 마음에서 남들보다 앞서고자 하는 마음들, 이런 마음들을 알아차리고, 그런 마음들을 계속해서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런 점들은 명상의 체험에서도 동일하게 작용합니다. 명상을 하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명상을 다른 사람의 명상과 비교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남들보다 좀 더 오래 앉아 있다든지, 남들보다 좀 더 높은 그런 마음의 경계를 경험한다든지, 그런 걸 통해서 자신의 우월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명상의 통역에 따라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경우들이 서로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대단하고 비교하는 것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더 오래 앉아 있다든지, 더 높은 상황을 경험하고, 더 높은 상황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는 더욱몰, 더욱더 더욱더 높은 상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는 저희들이 명상에 들어가 있다더라도 일상의 삶에서 일어나는 번뇌와 조금도 다름없는 마음가짐으로 살고 있는 게 되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마음속에서 많은 번뇌, 많은 투쟁이 생깁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명상을 방해하는 여러가지 번뇌들을 어떻게 하면 억누르고 그 생각을 일어나지 않게 하면서 고요한 마음을 찾을 수 있을까? 자꾸 고요한 마음을 찾는 마음으로 그렇지 않은 마음을 억누르고 그래서 마음속에서 투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의 마음이 들리지 않고 두 번째, Yet their feelings and struggles are arising while they're in meditation. shocked, because they want to do better than others. and they suppress these afflictions and they just keep telling themselves I want to recover, I want to restore my calm mind. I want to find my peaceful mind. 그래서 우리가 선정에 제대로 들기 위해서는 이런 논쟁하는 마음이라든지 자신을 통제하려는 마음들을 버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고요한 것과 고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누고 고요한 마음을 가지고 나머지 마음을 버리려고 하는 그런 대립적인 생각들 자체를 놓아내야 됩니다 바로 명상은 이런 마음을 훈련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올라오는 자기중심적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마음들 심지어는 선정에 들어갔을 때 조차도 물론 선정 자체는 아니지만 선정에 나오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을 계속해서 자각하면서 그 마음들을 내려놓는 것이 명상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디테이션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신의 마음과 비교하는 마음과 비교하는 마음과 비교하는 마음과 비교하는 마음과 비교하는 마음이 어떻게 하냐면요 내 마음 속에 일어나는 이런 시비하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나에게 이런 마음이 있구나 그냥 그걸 확인하고 알고 그리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자신의 마음을 믿고 그리고 그것들을 그대로 허용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때 자신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번뇌의 마음이 아니라 좀 더 깊은 무언가를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고 내려놓고 그리고 그 사물이 되어가는 대로 맡겨버리는 그런 마음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그런 마음을 있는 그대로 허용하는 그 마음들이 사실은 자신의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인 삶에서도 계속해서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명상에서 개발한 마음 그대로 일상의 삶에서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명상과 일상의 삶이 둘이 아닌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변화하고 활동해야 되는 일상의 삶에서도 마음이 요동치지 않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살펴보는 어떤 마음의 삶을 살펴보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삶을 살펴보는 것이죠 그리고 일상의 삶을 살펴보는 것이죠 그리고 일상의 삶을 살펴보는 것이죠 이 경우 제 삶은 두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저희들이 자신에 대한 믿음, 자신의 더 깊은 본성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욕심으로 무언가를 원하고 무언가를 획득,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할 때는 우리의 힘은 굉장히 제한되지만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 자신의 있는 그대로 모습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우리들 마음이 갖고 있는 힘은 굉장히 대단합니다. 그런 것에 대한 믿음을 또한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if you desire something out of this self-interest and really want to make it mine, the power or strength I can use is very limited. 그러나 여러분의 원하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굉장히 동적입니다. 번뇌하는 마음은 굉장히 동적인데, 그래서 계속해서 대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상, 자신이 하고자 하는 대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지향적 마음이라고 현상역에서는 이야기하는데,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대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런 대상들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번뇌하는 마음의 상태에 있게 되는데, 하지만 마음 자체의 힘에 집중할 경우에 우리들은 대상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만들어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자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마음을 향한 것입니다. 마음이 움직여서 항상 어떤 것을 원하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마디에 집중할 때, 이것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것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이것을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들이 무언가에 대한 알미 일어난다, 인식이 일어난다 할 때는, 어떤 우리 마음이 가다한 대상을 알 때, 그럴 때 인식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죠. 반대로 우리가 그런 마음의 활동을 멈출 때, 고요한 마음의 상태에 들어가면 그런 대상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정체험에서 경험하는 것은, 바로 그런 대상이 사라진 경계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모든 마음의 행동을 멈출 수 있습니다. 모든 마음의 행동을 멈출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정체를 멈출 수 있습니다. 이 정체를 멈출 수 있습니다. 이 정체를 멈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고요한 명상의 경험이라고 할 때는, 시간이나 공간 또는 자신이 보는 대상들이 사라진 경험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우리에게는 고요하다고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고요한 그 상태가 명상의 상태라고 생각하고, 그 상태를 원하게 되는 마음이 또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정체를 멈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원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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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대상을 만드는 것도 내 마음이 갖고 있는 힘이고, 대상을 사라지게 하는 것도 내 마음의 힘이라면, 이제는 대상이 있고 없음을 생각지 말고, 마음이 갖고 있는 힘, 마음에 갖고 있는 본원적인 힘을 믿고, 그것에 대한 신뢰, 그것에 대한 확신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명상, 특히 동아시아에서 말하는 참선은 고요한 상태만, 명상의 상태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동적인 상태에서도 명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 마음의 근본적인 힘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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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식이라는 것은 마음이 고요한 상태에서 생생하게 깨어있는 마음에서 생기는 암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마음이 활동적인 상태에서만 인식을 경험하기 때문에 마음이 고요하면 인식이 사라진다고 생각하죠. 그렇지만 마음이 활동적일 때는 사실상은 그 활동성은 우리의 욕망에 의해서 추동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화시킨 나의 이미지에 고착되어서 대상에 대한 집착이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반대로 고요한 마음의 상태에 있을 때 그때 인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수동적인 마음의 상태에서 대상을 보는 인식이 발생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들의 일상적인 욕망들을 내려놓고 고요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을 바라볼 때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요한 마음의 상태에서 의식을 수동적으로 머물 때 수동적 인식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인식이 우리의 번뇌에 오염되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인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식이 우리의 번뇌에 오염되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인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인식은 우리의 번뇌에 오염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인식은 우리의 번뇌에 오염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고요하면 모든 인식이 사라져서 일상의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질문도 하고요. 실제로도 명상 상태를 몰입을 하다 보면 일상의 삶이 굉장히 지장이 생기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지금과 같이 마음을 수동적인 상태에 머물게 하고 다시 말해서 욕망이 사라진 마음의 상태에 머물게 한다면 오히려 더 활발발하고 더 정확하고 자신의 주관의 어떤 욕망에 오염되지 않은 제대로 된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걱정하는 것입니다. If my mind becomes calm and all perception disappears how can I live my daily life? And maybe I have some problem living normal daily life. But as I said, if your mind stays in this calm state and in the state of passive perception where there are all my desires disappear and your knowing or your perception become more vivid, more lively and more precise 이런 일들이 아주 엄청난 거대한 깨달음의 경우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들이 이런 마음의 작동법을 익히기만 한다면 아주 평범한 삶에서 평범한 인식들 속에서 바른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So this kind of perception is not limited to very great enlightenment. If you just know how your mind is working, and even in your normal ordinary life and normal ordinary perception, this can happen.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 나를 속이려고 하지 않는지 나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지 등등을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마음이 많이 요동치죠.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파악해야 내가 해야 될 어떤 자세를 확립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예. So... When you... These days, when you meet someone, you need to grasp the others. And you need... What kind of mind does he have? Does he have some good feeling for me? Is he trying to count me? In this... In the midst of all this, your mind is kind of moving, become turbulent. So, because you need to understand and size up what others have feeling.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멈추고 순수하게 수동적인 상태에서 그 사람과 교류를 한다면 오히려 그가 갖고 있는 의도나 그와의 관계에서 내가 해야 될 바들이 훨씬 더 정확하게 이해되고 또 정확한 방식으로 의도하지 않고도 거기에 맞는 방식으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But if you stop all this kind of complex thought and just trying to interact with the other in this passive state and we can understand his intention and I can do what I need to do without ever trying to have my intention or perform my intention.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자아를 통해서 생각하는 방식 이상화된 자기를 생각하고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 생각하는 방식을 멈출 때 오히려 훨씬 더 사물에 대한 인지를 바르게 할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적절한 행동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So in other words, when we let go of my self-centeredness and about this idealized self-image and let go of my numerous desires I can have right perception and in the social situation I can have this proper behavior suitable to the situation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단순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렇게 자아 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명상을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고 우리들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이 명상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Okay, so to put it simply the goal of meditation is to let go of this self-centeredness and the good result of meditation is to change my life the way I live my life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를 하는 걱정을 내려놓을 때 또 심지어 명상을 하면서도 나는 이런 명상을 하고 싶다 나는 이런 체험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내려놓을 때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경험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So if we let go of this concern, of worries I want to do this, I want to do that Or in case of meditation I want to do this kind of experience I want to have this kind of state If you let go of all of that you can have better experience 그래서 우리들이 자신을 내려놓을 때 그리고 어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자신의 운명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일 때 훨씬 더 자신이 생각보다 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Sorry, sorry I speak Korean If you let go of all this self-concept And you just embrace your destiny with positive mind And you can achieve very big results out of your life And we need to have this trust in life too 명상을 저희들이 하면서 또 중간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심리적인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자신의 내적인 상황에 몰입할수록 옛날 기억들, 후회하는 일들,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과거의 여러 가지 의식의 침전물들이 올라와서 나는 고요하려고 명상을 했는데 훨씬 더 괴로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명상을 지도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묻는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So, in your meditation practice you get to meet some psychological problems too As you go deeper and deeper within yourself sometimes all kind of your experience or hurt or traumas, emotions from the past just come up and to the surface of the consciousness And so, you think I practice meditation to experience calm mind And on the other hand, I have this in the opposite I am overflowing with all these thoughts and emotions all these clutters What can I do? When I teach meditation, many people ask me this question 그런데 그런 기억들이 괴로운 이유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상적인 자아에게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These memories are tormenting you because these memories do not are not fit with your sense of idealized self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요 우선은 그렇게 자신을 이상화하는 자아가 그 상태에서 작동하고 있음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So, what we need to do first is to be aware that myself is kind of working to idealize myself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 심리적으로는 여전히 그것을 거기에 집착되어 있고 그것을 내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다시금 그 경험을 반복하면서 고통을 받는다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So, you need to understand that It is already past. It happened past. But in your mind, you are still hanging on it. You are clinging it. You are grasping it. That is why this experience is repeated and you are suffering from it. 그것을 쥐고 있는 것도 내 마음이고 그러니까 다시 또 반전을 시켜서 본다면 그것을 놓고 볼 수 있는 것도 내 마음입니다 Okay, we need to understand Because it is my mind who is holding up and holding it tight Also, it is my mind that can let go of it 하지만 이런 것들이 금방 하기는 힘들겠죠, 그죠? 그래서 우선은 그것과 나를 떨어뜨려서 거리를 두고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But I guess to do it just overnight will be difficult, right? So, as a first step, I ask you to distance yourself from the incident 또 한 가지 방법은 그 하나하나 일어나는 번뇌를 하나하나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오로지 호흡이라든지 화두라든지 자신이 몰입하는 그 명상의 대상에 계속 몰입해 가도 좋습니다 So, another advice is that Do not try to resolve all afflictions Instead, you concentrate on your breathing or your fadu or koan whatever it is your object of meditation 예를 들면 우리가 예를 들면 버스 운전 기사가 있는데 그 버스가 어느 지점까지 가야 합니다 그런데 가기까지 그 버스 안에 있는 여러 승객들이 기사를 방해하죠 어떤 승객은 소리를 질러서 기사의 주의력을 훼손시키기도 하고 어떤 분은 와서 귀를 잡아당겨서 운전하는 것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For example, there is a bus. In this bus, many people are boarding. And the bus driver needs to take this bus to a certain destination. And people just interrupt this bus driving. A person makes loud noise to disturb the bus driver's attention. And another person approaches the driver and pulls his ear. 그럴 때, 버스 드라이버가, 운전기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승객 한 사람 한 사람을 안정시킨 뒤에 다시 몰입해서 가는 방법도 있겠죠. So at this point, what can the driver do? One of them is to stabilize each person as they erupt and then concentrate on what he's doing, driving. 그런데 한 사람을 고요하게 한 뒤에는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방해합니다. 계속해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But the situation is if he stabilize one person, another person makes something and then another person makes some uproar. In this case, what can you do? 네,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들을 다 무시하는 겁니다. So what can we do is ignore them? 그들이 나를 괴롭히건 방해를 하건 관계없이 나는 목적지만 향해서 오로지 운전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Whatever they do to disturb me, I don't care. I just concentrate on driving to my destination. 그러니까 우리들이 명상을 하다가 여러가지 과거의 기억들이 올라오고 여러가지 후회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하더라도 그런 마음이 안 일어나게 하려고 노력하고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일어나든 말든 관계없이 그건 그대로 놔두고 그냥 계속해서 호흡이나 화두에 몰입하는 것입니다. So in other words, in your meditation practice, some memories from the past or some regrets from the past come up and disturb you. Do not try to make them suppressed, make them not happen. Just leave them as they are and concentrate on your object of meditation like breathing or photo. 그래서 버스가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면 승객들은 다 내리게 되고 버스는 고요해집니다. So when the bus reaches finally at the destination, all the passengers get up and finally only still remains in the bus. 사실은 이런 일들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우리들의 마음의 대상들이라는 것이 다 공하기 때문입니다. This is possible because the objects of our mind are empty in nature. 그래서 선정 가운데 그런 일들로 설사 마음이 좀 괴롭더라도 그것에 너무 걱정하거나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를 고민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화두나 호흡에 몰입하시면 되겠습니다. So during your meditation, sometimes your mind is suffering because of all these things happen. But do not worry about how to deal with it. Just keep concentrating on your objective meditation. So during your meditation practice, you can experience how powerful your mind is. 그래서 설사 내가 원하는 그런 고요한 마음의 경험이 없더라도 마음을 계속해서 믿고 그리고 그 방식의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의 이기적 목적이 아닌 그런 자연스러운 삶을 지속하다 보면 그런 원인들이 계속해서 쌓이다 보면 마음의 고요함은 자연스럽게 얻어집니다. So even though at present you don't experience any calmness of mind or peace of mind during meditation, do not worry. Trust your mind and let go of yourself and just live natural life, day-to-day life, not geared to selfishness. And when you keep doing meditation practice like that, someday this calmness will visit you. 그래서 예전에 대종고 스님께서도 깨달음을 구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이 욕망이 되어서 실제 깨달음을 방해한다는 것이죠. So in the ancient time, this chan master taofi, Chinese chan master said Do not pursue enlightenment. He is saying, man, because you try to have desire to attain this enlightenment. This desire just interfere with your practice and moving toward enlightenment. 깨달음이란 또는 우리가 삶에서 오는 고요함, 편안함이란 것은 우리가 충분한 조건을 만들고 그러한 노력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것이지 내가 인위적으로 원하고 특별하게 뭔가를 만들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So enlightenment or this peaceful mind is something you can attain. As you practice, you try to make these suitable conditions around you and keep putting in your effort. And as a natural result, you can enjoy it. It's not something you can artificially pursue and through special effort. So let me summarize what I have said today. So let me summarize what I have said today. Meditation is not meant to experience something very special experience or to attain very peaceful mind. You just let go of your expectation. And this meditation is rather a way to change your mind. No, no, no. Meditation is to learn how to use your mind.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사용하는 방법을 바르게 배우면 일상의 삶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So if you learn how to use your mind during meditation practice, you can use the same mindset in your daily life. 그것이 동정의 하나된 마음이고 결국 우리 마음은 하나입니다. 그 하나의 마음을 잘 보존할 수만 있다면 어떤 상태에서도 마음의 고요함, 마음의 깨달음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So this is called the sameness, oneness of movement and stillness. So whatever your mind state in the state of meditation or in your daily life is the same. So this is the one mind. If you keep this mindset from meditation, if you preserve it well, you can experience calmness and enlightenment.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kay, this concludes my speech presentation today. 네, 그리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질문들이 들어왔습니다. 앞에 금강스님 때 들어온 질문도 있고 그 후에 들어온 질문도 있어서 제가 대답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선정 좌선을 할 때 오른손을 위로 해야 되는지 왼손을 위로 해야 되는지 이런 질문이 들어오셨는데요. 사실은 어떤 것을 위로하든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될 점은 오른손이 위에 가면 왼쪽 발도 위쪽으로 올라와야 되고 왼손이 위로 가면 왼쪽 발도 이렇게 접을 때 위로 올라가게 그것을 같은 방향으로 해주는 것 그것만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른손이 위가 되면 왼쪽 발도 위로요? 그렇죠. 아, 예. 예. 네, 네. very interesting questions for you and the first one the first one is during sitting meditation when you do this meditation mudra or jhana mudra and in my case I put my right hand over my left is it all right if my if I put my left hand to the right the answer is it doesn't matter which hands is go upward but what is one one thing to be careful is if you put your right hand on top of left hand your left leg should go on top of right leg and vice versa yes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호흡과 호흡 사이에 멈춤이 있으면 좋은가 라는 질문이고 또 호흡과 호흡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아서 그것이 문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경우는 호흡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명상의 주요한 요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거기까지 더 설명할게요 네 ok so second question is is it good to have some gap or stop between one breath and next breath and the answer is how to breathe is not the focal point of meditation practice 호흡과 호흡 사이가 자연스럽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호흡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호흡을 바라보기 때문에 불편한 느낌이 드는 것이죠 so if you feel like your connection of one breath and next breath is not natural that is because you have this preset mind like my breathing should be such and such 우리가 명상을 할 때 호흡에 집중하는 방식을 할 수 있는데 많은 여러 수행법들 여러 종교 전통에서도 호흡을 가지고 명상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 명상과 일반적인 명상에서 호흡을 다루는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불교 명상에서는 호흡을 길게 하느냐 짧게 하느냐 호흡과 호흡 사이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호흡을 계속해서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호흡이 길면 긴대로 짧으면 짧은대로 그 호흡의 상태를 계속해서 알아차리기만 하시면 됩니다 사실상 호흡은 우리들의 몸의 상태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물론 그 몸의 상태는 마음의 상태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마음이 고요해질수록 호흡 역시도 고요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호흡은 몸의 상태와 연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식입니다 제 발식은 우리 몸에 divorce에four점을 받습니다. 우리 몸에 romance는 우리 몸에 special 담아서서 우리 conduiting와 cuerpo에 tailored relie가iero입니다. 내 마음이 아닙니다, 살이 또잡혀요. 하지만 더욱 말꼭히 내놓은 합격이 해act에 commercial으로 somethin습니다. 그래서 몸이 요구하는 대로 호흡이 따라가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고 그러니까 때로는 내 몸의 상태에 따라서 호흡이 급하게 일어날 수도 있고 때로는 느리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반드시 마음의 상태와 연관되지는 않습니다. So, let your breathing follow whatever the body demands of. The body wants your breathing this way or that way. So, allow it to follow the body's knees. And when you breathe very fast or breathe very slowly, this is not necessarily related to your state of mind. So, all you need to do to be aware if your breathing is fast, be aware that it is fast. If your breathing is slow, be aware that it is slow. 이렇게 호흡을, 알아차림을 계속하다 보면 결국은 호흡이 편안해지고 그래서 몸도 편안해집니다. So, when you keep your awareness on your breathing, when it continues for a while, your breathing becomes naturally stabilized and your body is stabilized too.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의식도 고요해지는 상태로 들어가고 동시에 고요함과 깨어있음이 함께 있게 됩니다. So, in this state, your consciousness naturally enters into the state of calmness. So, where stillness and wakefulness coexist? 그래서 우리 수행을 할 때는 호흡이 긴가 짧은가 이런 것에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어떻게 호흡하는가만을 계속해서 잘 알아차리고 그것에 계속해서 집중하다 보면 때로는 호흡이 멈추기도 하고 아주 세밀하게 들어가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그 알아차림을 유지하시면 됩니다. So, you just concentrate on your breathing and keep breathing whether it is long or short and just concentrate on your awareness. And when your breathing becomes deeper, sometimes breathing may stop. Sometimes breathing becomes very minute and subtle. Next question. Next question. 좀 긴 질문인데요. One question. 참선은 현상을 계속해서 관찰하고 참고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또 일상적인 삶에서 돌아가보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고 믿고 싶은 마음도 생기죠. 그러니까 진리는 하나고 변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일반적인 신념이 있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변화하는 나와 세상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살 수 있는지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수용법이 뭔지 그런 질문입니다. Okay. This long question, if I can translate, I learned that meditation is to investigate this constantly changing phenomena. And I think I understand this point when I'm listening to the Dharma talk. But when I return to my daily life, I want to, although I want to believe that there is everlasting, not changing truth in the world. But how can I, how can I recognize this, the changing myself and world which are momentarily, moment by moment change? How can I recognize it in my life and I want to know what kind of practice I can do to support this?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연결되는 질문 같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서도 나왔지만 우리들이 욕망을 가지고 명상을 하는 것조차도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일상의 생활에서 마음을 수동적으로 갖는 연습을 하는 것. 다시 말해서 그건 이제 내려놓는 것이고 욕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지만 계속해서 연습하다 보면 어느 날에는 그런 상태에 도달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가능하진 않지만 계속해서 연습하면 가능한 날이 올 것입니다. OK, so this is some thread, same thread with what I said today. If you meditate with your desire, we need to get out of this meditation practice. So, our meditation practice without my desire. And we just take this to my daily life. And in my daily life, I just keep practicing empty my mind and let go of my desire. And this is not an easy task. But you try and you keep doing it and you do it better and better. And eventually, one day, you will be able to do it. 그리고 몇 가지 불교적인 가르침에서 나온 말씀을 드리면 일상의 삶에서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도 아주 중요한 수행법입니다. OK, so I can also offer you a few Buddhist teachings. It is very important practice to live altruistic life in daily life. 우리가 이타적인 마음을 갖고 이타적인 삶을 살 때 가장 마음이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Our mind gets most peaceful and most stabilized when we live altruistic life with the mindset of altruism.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고 누군가의 도움을 주고 그래서 어려움을 덜어 주었을 때 마음에서 순수한 기쁨이 넘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So when you did some favor and help out someone out of pure heart and when this person get out of difficulty and you must have experienced some kind of pure joy wells up in your mind. 바로 그런 상태가 모든 염려에서 모든 걱정에서 벗어난 마음의 상태이죠. This is a state of mind free from all kinds of worries and concerns. 그러니까 남을 위한 삶이 가장 자신을 위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So I can say a life dedicated to others actually is a life dedicated to myself. 그리고 그런 삶의 방식을 계속하면 그것들이 마음의 방식을 바꾸게 되고 다시 또 그것이 우리들의 명상 체험을 바꾸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명상 체험을 대상화하거나 자기의 소유로 삼으려는 그런 마음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죠. So in this way we can fundamentally change my mindset and to make a meditation as my object or to make a meditation as my possession.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상의 삶을 계속해 가면서 마음속에 선 불교에서는 화두를 계속 들고 있는 것입니다. So another way is to, while you're living your daily life, in case of sun or zen Buddhism, you keep investigating your fadu or guan. 화두를 들지 않는 분들은 자신의 마음을 항상 알아차림의 상태에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면 되고요. 예를 들면 어떤 기도를 하는 분이라면 기도의 마음을 늘 갖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마음이 자꾸 번뇌에 빠져들고 이런저런 대상을 보면 거기에 마음이 가고 끄달린다고 보통 표현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그런 마음이 가더라도 다시 한번 알아차림을 유지하거나 또는 계속해서 마음의 어떤 서원이나 기도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가지고 간다면 이 세상의 변화에 내가 거기에 빨려들지 않으면서 세상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게 되죠. So if you're not the guan or fadu practitioner, you can maintain awareness throughout your daily life. For example, if you are offering prayers, that is the mind away from afflictions. And oftentimes in ordinary life, our mind is swayed by objects and swayed by afflictions. But when this happens, we can return our mind to awareness again, to our prayer, praying mind again, or our vows we made when we began prayer. Then, even if you maintain this kind of mindset, even if the world changes or fluctuates, and if you are in the treacherous situation, you can just embrace the situation, whatever it is. 충분한 대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I'm not sure if it is enough.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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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제가 했던 말하고도 연결되는 질문이 있는데요. 선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고자 명상을 하고 수련도 하는데 스스로가 주인 되기를 포기하게 만드는 사회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도 무시 못할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이런 힘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에게로 시선을 돌리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OK. This is another long question. To practice sun meditation, first you need to believe or trust in myself, in oneself. And I want to do that, so I do practice meditation and other practice. But as a young man living in this era in Korea, I think the social atmosphere just pushed me to give up, to become my own master. So in this world where to have a belief in your own self is very difficult. How can Korean young men have their eyes inward to look at themselves? 굉장히 중요하고 또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That's very important question, but very difficult question. Of course, we have many social problems and this poses difficulties to young generation, I understand. So we also need changes in the social atmosphere and social conditions. But who is this person who changes social atmosphere and social environment? I think most young men have this expectation that this adult generation can change this environment and social conditions. 중국의 선사 가운데 임재의현 스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말씀 중에 붉은 살덩어리의 참된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붉은 살덩어리 말하자면 홀홀단신, 아무것도 갖지 않는 그 자체로서의 우리 인간을 말합니다 그 존재가 참된 것이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원하는 모습,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지위, 직업, 사회적 위치 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성취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청년들이 그것 말고 다른 것을 생각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바로 청년이기 때문에 또한 그런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용기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스스로가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마음의 경험들을 조금이라도 하게 되면 실제로 나에게 그런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또 선에서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백척관두에서 진일보하라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럼 거기서 한 발 더 내디면 그건 낭떨어지고 허공인데 어떻게 한 발을 더 내딛냐 이렇게 반문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다시 물어봐요 이 높은 클리프에서 한 번 더 내딛냐 이 높은 클리프에서 한 번 더 내딛냐 한 번 더 내딛냐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것들을 전혀 설명할 수 없고 전혀 보장할 수 없는 것이지만 거기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건 한 번 시도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선사들이 장담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시도할 때 자신이 얘기하고 분명 거기는 허공이고 낭떨어지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이 배반되고 전혀 다른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힘든 세상에서 뭔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힘든 세상에서 뭔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무언가를 제공해 달라 무언가 확신을 줄 것을 우리한테 제시하라라고 이제 이렇게 요청하시는데 그런 확신을 요청하는 그 마음이 우리들에게 우리들을 방해하는 마음이고 또 우리들이 뭔가 기댈 언덕 뭔가 기존의 어떤 것들을 가지고 뭔가 하려는 마음이고 굉장히 의타적이고 굉장히 의타적이고 청년으로서 좀 더 활발발한 그런 용기가 아닌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내가 일하는 걸 그리기 위해 이 세상에 대해ühltれて 어려운 세상에 대해 주의하는 사람은 그 마음을 주의하는 것이다 자음을 위한 본 mortal의 믿음을 약속한 마음이 주의하는 우리의 마음을 자체로 인정시켜주시기 based upon 당신의 본인의 당신은 어떤 것에 대한 의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조금 가혹하거나 무책임하게 느껴지실 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믿음은 그렇게 근거가 없는 속에서 확인할 수 없는 속에서 내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정말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다는 것을 저 자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여러 선지식들을 통해서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말은 아주 흐름이나 이르십니다. 그러나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빠져나가고, 이 상황에 빠져나가고, 이 상황에 빠져나가고, 아주 새로운 가능성도 열었습니다. 제가 자신의 경험에서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젠이나 선맥스터들이 자신의 경험에서 말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내 몸조차도 내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말씀을 앞에 여러 스승님들께서 하셨는데 이런 말들이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실제로 병이 들거나 할 때는 이게 아주 담담하게 대처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건강한 몸을 유지하면서 또 몸에 집착을 하지 않으면서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방법에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질문이죠. OK. I heard even my body cannot be said to be mine. I understand this saying with my head, but when suddenly a disease attacks me, I cannot face it with my calm mind. So during my, while I am living, I need to maintain a healthy body. At least that's what I can do. So I ask you, how can I take care of my health, while at the same time, while not being attached to my body? 불교에서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전쟁터에 나간 기수가 말과 기수의 관계처럼 몸과 마음의 관계를 보아라 하는 가르침입니다. So in Buddhism, there is this saying the relation of body, 몸과 뭐의 관계? 마음, warrior and horse. The relation of mind and body can be compared to the warrior and horse in the battle. If the warrior cannot handle his horse well, he will surely be failed in the battle. So the warrior should know the state of the horse very well. and keep his horse healthy. 하지만 말이 그대로 전사이지는 않습니다. But the horse is not warrior himself. 그러니까 우리 새로운 말을 갈아탈 수도 있죠. 우리가 이제 생을 바꾸면 새로운 말을 갈아탈 수도 있습니다. So we can change into another horse. 그래서 몸에 대해서 집착하지는 않지만 몸의 상태가 어떻는지 또 이것을 어떻게 다루면 건강하게 할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잘 조절하는 것도 명상수행자가 반드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So a meditation practitioner should take good care of his body, although they don't get attached to their body. 마음을 수동적인 상태에 머물러 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몸의 상태에 대해서도 훨씬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 몸이 어떨까, 내 몸이 건강해야 되는데 여기가 아프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한다면 오히려 주관적인 망상에 의해서 건강의 상태를 왜곡할 수가 있죠. If we worry too much like this may hurt, what is the condition of my physical condition now? And this all too much worry makes you understand your health condition in distorted way. 마음을 담담하게 하고 수동적인 고요한 상태에 두면 몸의 상태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고 정확하게 알게 된 몸의 상태에 따라서 적절한 처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이 필요하면 약을 먹고 또 운동이 필요하면 운동을 하고 등등 거기에 맞는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습니다. So if you maintain car mind and put your mind in passive state and you can have a clear understanding of your physical condition. So when you have this clear understanding of your body, you can have a proper prescription of what to do. If you need meditation, you secure it. If you need exercise, you will do exercise. So of course we should take good care of our body. But when you let go of your attachment to health, we can take better of our physical health. Thank you. 오늘 질문들이 더 많이 있었는데 다 답변 드리지 못했습니다. 또 더 기회가 생긴다면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시간을 같이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명상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삶, 좀 더 좋은 사람이 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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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